선생님 그 자세히는 하나님의 한 가지뿐만을 사랑한 것이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전화적으로 구입하여 하나님에게 전화적으로 말하여 저는 당신물에 제작되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를 이약술을 가지고 저는 이의 존재을 하나님의 전화부입니다. 어머니의 양의 영어로 말할 수 있다면 과조로 말할 수 있다면 모든 과정을 하실 수 있다면 제 입술에 대해 아는 사람의 양의 영어로 말할 수 있다면 그들은요. 그들은 그들은 그지않을 유의할 수 있다면 그들은 그지않을 유의할 수 있다면 그는 그들은 그지않을 유의할 수 있다면 여기에 있는nya 저는 한국입니다. 이 한국 교육과 함께 동영상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 이미 청와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제가 마치까지는 한국어 수업인공사에서 저를 위해서 수업인공사에서 greater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저는 저기에 가르카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도에 가르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채가 우유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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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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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